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특성 언양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흐릿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에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침입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박진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가지는 제가 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라는 것은 좀 제가 겸손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그거는 박 교수님 평가가 아니라. 두 번째는 해외 교포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외. 국내외라고 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들려야 한다고 봅니다. 뉴스가 마구 쏟아지고 있어서요. 하여튼 좀 점검을 할 게 여러 가지인데. 일단 재보선이 끝났죠. 2대2. 그다음에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금정이나 강화에서는 야당이 되기 어렵구나. 이걸 확인한 건. 원래 쉽지 않은 곳인데요. 이 선거의 결과는 야당의 승리입니다. 야당의 승리. 그런데 야당이 선거 프레임을 잘못 잡았어요. 야당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정당 선거는 아니지만. 메인에 두고 선거를 했어야 되는데. 영광이 쓸데없이 초반에 초점을 받는 바람에. 야당 내부 간의 경쟁으로. 선거 프레임이 잘못 잡힌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이 책임져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조국 혁신당이 원래 쇠빙선이라는 것이 동토의 땅에서 얼음을 깨고 나아가야 되는데.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서 유람선을 띄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보수 언론들이라든가 극우적 언론들이 영광보궐선거에 초점을 맞춰버린 거예요. 야권 내의 분열.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영광이 전면에 나서고. 그나마 그 중간에 금정구에서 야권이 치고 올려오면서 부산 금정구가 또 이슈가 되고 했던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야권이 선거 프레임을 잘못 잡아가지고 대승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그것을 여론을 통해서 즐기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일단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그냥 질문을 드려보면 정당이라는 건 자기 완결성이 있는 거 아니냐. 자기 완결성 없다고 했잖아요. 처음 출발할 때 부정당이. 지금은. 그리고 호남 유권자들에게도 다른 선택지를 드리는 거는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른 선택지입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보당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별로 조조하지 않은 정의당조차도 다른 선택지입니다.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뭐가 달라요? 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신장식 의원 한 명 제가 다르다고 인정해 줄게요. 나머지 분들 전부 다 민주당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고 민주당에 들어와도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분들인데 뭐가 다릅니까? 신장식 의원은 조금 다르다고 판단하신 게 왜 그렇죠? 신장식 의원은 뿌리 자체가 진보정당 계열 운동을 하셨고 불뿌리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본인이 천착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당이 만약에 자기 선거를 치른다면 그거는 박 교수님 입장에서...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진보정당이고 민주당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정체성, 철학과 노선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뭐가 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민주당과 정의당 또는 진보당과의 관계, 또 각 정당의 정체성을 감안해 봤을 때 조국혁신당의 이번 행보는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조국 대표는 월세를 살면서 굉장히 올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할 만한 선거인가라는 측면들. 두 번째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이기는 데 가서 하는 거예요. 이길 가능성이 없는 곳에 가서 뭐하러 올인을 해가지고 실패의 크기를 크게 키워버립니까? 저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국 대표의 리더십을 지적하지 않으셨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조국 대표가 원한 것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씨고요. 또는 조국혁신당 내에 호남연구가 있는 의원들의 열망이 굉장히 작동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적표를 받아보니 2등도 아니고 3등을 했어요. 이거는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참패 아닙니까? 드린 공에 비한다면. 그래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과거다 민주당 하던 분들이에요. 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삭죽기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해요? 아까 정당은 본인이 후보를 내서 권력을 잡고 싶은 자기 정체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조국혁신당 그 당이 아닙니다. 지민비조당입니다. 정확하게. 지민비조당이 무슨 자기 정체성입니까? 보완정당이죠. 보완정당.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조국혁신당의 전략적 실패에는 대선주자급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조국대표에게 저는 큰 타격을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대표가 가야 될 노선은 정당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민주당을 대체하는 정당을 만들어라는 것이 임무가 아니고요. 윤석열 조건을 조기 퇴진시키고 다음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대선주자급까지 되는 것. 그것이 본인의 해야 될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진보당은 약진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약진했죠.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요. 거기에 도의원이 두 명 있습니다. 영광군에. 한 명이 진보당이에요. 원래 진보당이 센 곳입니다. 이 센 곳인 이유가 농민의 조직이 오랫동안 풀뿌리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진보당이 지역 내에서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진보당이 숙권전장, 대체 정당으로 되기에는 한계는 참 이런 표현이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색깔론이 작동했다고 현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시군 단위의 선거, 인구가 적은 곳에는 공무원 조직들의 성향이 굉장히 선거에 투영되는데 이른바 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좌파적 색깔,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작동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조국혁신당보다 좋은 성과를 거둔 건 약진이고 다른 선거에서도 주목할 만한 이런 성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화, 또 금정 이런 데는 야당 입장에서는 안 되는 데입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특히 강화가 금정보다도 더 어려운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나름 선전했습니다. 40% 이상 선전을 했는데요. 강화 문제는 국민의힘은 정당의 기본적 윤리의식과 그 다음에 이 책임 정치 측면에서 정말 큰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강화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법으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중도에라도 후보 사퇴 시켜야 돼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중도에서 후보 사퇴를 안 시켰겠어요? 이 사람이 다음에 선거법 관련돼서 또 아웃될 수 있습니다. 또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터 사퇴를 시키지 않는 것은 이 후보가 없어지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거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정당의 윤리의식과 책임 정치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거 비판받아야 됩니다. 야당 입장에서 험지고 여당 입장에서는 텃밭이라면 그 후보가 아니더라도 다른 후보의 당선 가능성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마 그 후보가 기소되기 전에 공천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가버렸는데 여기 또 보궐선거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진짜 후보 안 내야 됩니다. 아니 저는 민주당이 당선되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정당이든 어떤 공공선을 추구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본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 직업 윤리라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서울 구로구청장 사퇴한 거 보니까 똑같은 건입니다. 황당한 거죠, 그거? 공사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 공직 공공선에 자기가 봉사하려고 했던 구청장 자리를 내려놓는다.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을 공천해 준 거예요. 애초에. 이야, 참 답답하고 그런데 저는 강화라는 지역을 잘 모르긴 하지만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했고 그래서 표가 일부 갈리고 또 요새 안보 이슈가 크지 않습니까? 강화에서도 접경 지역이어서 주민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는데도 승패에는 지장이 없다 하면 약간 절망적인... 국경 지역이기도 하고요. 강화가 과거에 실향민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심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민주당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빨리 과거, 종북, 친북 이 프레임을 스스로 털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더 쉬우기도 합니다만 그걸 악의적인 더 쉬우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벗어나고 직권을 위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당의 임무입니다. 금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정도 언론 보도만 따라가다 보면 그래도 민주당이 좀 약진하는 거 아니냐 또 조국혁신당과 단일화도 성공했어요. 그래서 주목받았는데 결과는 못 미쳤는데요. 지역주의의 벽이라는 측면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요. 부산이 대한민국의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금정부도 고령화 추세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밭이 이른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역시 색발런 건 좀 다르게 지금 야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호감도 문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의 비호감도 문제를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부산 출신의 대선 후보 대통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산이 이제까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가는 과정들은 그러한 지역 연구 출신의 국가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든 또는 조국 대표든 간에 부산과의 연구의식, 끈끈한 관계 설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 보이네요. 지금 말씀하시다는 걸 들어보다 보니까 부산 출신의 또는 부산을 대표할 만한 야권 인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보수 야당의 재건입니다. 부산은 민주당이 진보이기 때문에 찍는 게 아니에요. 현 여권에 대한 심판의식, 정의감, 그다음에 부산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스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속되게 표현해서 부산사람들 별나다. 부산사나이, 부산아짐의 그런 게 있죠. 우리 부마항쟁 때도 그렇고 불의를 보지면 참지 못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념적으로 진보다, 보수다. 개혁이다, 수구다 이런 게 아닌 측면이 존재합니다. 이게 사실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야성인데 이 야성에는 진보적 야성보다는 보수적 야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도 역사적으로 보면 6.25가 만든 거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지점들을 민주당이 좀 섬세하게 봐야 됩니다. 민주당이 지난 10년간 무상급식 시리즈 이후 내보였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왼쪽으로의 흐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직권을 위해서는 성찰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인물도 필요하겠네요. 당연하죠. 이번에 김영배 의원 설화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스였던 것 같고 또 부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없다 이런 건 어떻게 김영배 의원도 부산에 출마하시죠? 서울의 수도권 재산하셨는데 특별히 역할하는 것도 없으시고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가요? 그래서 만약 내려가서 살아나면 대권주자 되는 거죠. 부산연구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요. 많은데 내려간 분은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에서 국회의원하고 내려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 내려가기 위해서 부산 사장부에 출마했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경기도에서 삼선하고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부산에 더 이상 없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어요.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 내려갔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라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부산에 내려가서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에 당선되기 위해서 보수화되는 경향들 이거는 본인이 대선 주자까지 못 가는 원인이 됐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 출마했지만 나는 보수와 타협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치 노선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부산에서 진보 개혁적 입장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고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색깔이 분명한 부산 대선 후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분들이 한둘 생긴다면 어마어마한 파장이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양산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분도 양산으로 내려가는 순간 보수화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선권에는 가까워졌을지 모르겠지만 전국적 인물로 성장하는 데는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당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균형감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네요. 당장 어떤 떡이라고 하면 당장 보이는 떡이 있는데 이걸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런 선택의 기로에 쓰겠네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념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중도적인 행태를 취하고 액션의 방식은 좀 급진적으로 열정적으로 가자. 이런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진보적, 좌파적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와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보수 야당적 입장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지 윤석열 정부가 보수이기 때문에 타도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외교 국방은 좀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경제적으로는 복지 이런 건 진보적, 진취적 이런 것도 한 정치인 안에서 구현될 수 있는 거죠. 한국의 경제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정부를 운영했던 사람들 다 케인저주의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모든 역대 정부가 다 케인저주의적 정책을 썼잖아요.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 때 해먹을 낳고 일부를 가지고 장난치려고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했지 제가 알기로는 하물며 박정희 전두환조차도 케인저주의적인 그런 경제 정책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선거였죠. 서울시 교육감 선거. 앞서 박 교수님은 민주당 입장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물론 당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프레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후보가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고요. 두 번째는 바치입니다.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민주당 성향의 후보가 질러야 질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진보와 보수, 진보 보수라고 하지 맙시다. 민주와 반민주를 나누는 연령대가 45세였습니다. 45세 이상은 국민의힘 계열을 찍고 45세 미만은 민주당을 찍었어요. 그게 지금 몇 세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얼마까지? 62세까지 올라갔어요. 17세가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이 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보궐선거 투표율이 낮잖아요. 20대 투표율 낮지 않습니까? 20대 남자가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투표율이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질러야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지는 건 언제 지느냐? 민주당이 여당일 때 정권심판원이라든가 경제, 민생 이슈를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데 원래 민주당이 민생 이슈 잘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할 때 민주당이 지는 거예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한테 졌다는 것은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세금 문제. 이런 민생 이슈가 작동했기 때문에 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민생 이슈만 이슈가 되지 않으면 인구구조상 민주당은 서울에서 질러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선이나 어떤 지방선거, 총선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선거라는 게 부산에서의 선거도 중요하고 광주에서도 선거도 중요하겠지만 판을 가르는 건 수도권 선거 아닌가요? 수도권 선거죠. 지난 대선에서 서울에서 졌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민생 경제 이슈에 과잉 좌편향만 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지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정권 심판론이 주요했다는 건데 후보가, 정근식 후보가 당선자죠. 이제 보궐선거니까 곧바로 교육감이 됐습니다만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운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투표율이 낮았죠. 저는 선거 끝났으니까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대단히 훌륭한 후보도 아니셨고 전략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 작동했고 인구 구조의 문제를 이기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제가 정근식 후보를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를 가졌지만 선거가 끝나서 교육감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정치적인 활약이라든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교육감 일을 잘하시면 됩니다. 교육 자체를 충실히 수행하시면 되고 더 이상 우리 이분의 당선과 이분의 활동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교육까지도 정치에 물들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 진보, 민주진보 쪽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이 나름 잘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교육을 승계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잘했으면 그냥 승계하면 되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박 교수님 입장에서는 길게 코멘트하고 싶지는 않다. 선거 과정에서는 좀 아쉬웠다. 선거 과정에서는 아쉬웠는데 이것도 코멘트할 필요가 없는 이겼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꺼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들이 교육감하는 거 싫어해요. 싫어하고 그럼 교사들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교육주체들이 하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게 선출되는 순간 정치의 영역이고 행정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통합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저는 진보 교육감들이 했던 것이 다 잘했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을 푸는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의 혁신학교라든가 교육인권조라 이런 것들은 의미 있다고 보는데 수월성 교육을 푸는 방식에 있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든가 특목을 폐지하겠다든가 이런 논리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평등주의 교육이 기본적으로 국가교육에 깔려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선진국이라는 측면에서 수월성 교육도 또 다른 형태의 평등에 기반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월성 교육을 만든 사람이 DJ 정부입니다. 이해찬 총리가 교육부 장관 때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까지 진보 교육감들이 했던 급진주의적 경향들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검찰에서 설중앙지검이죠.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이야 진작이 됐던 것 같은데 본인들이 했겠어요? 대통령실에서 했겠죠. 김건희 씨도 잊지 못했을 주가 조작 아예 기소 안 하고 또 장모 최은순 씨도 기소 안 하는데요.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시죠. 총평할 게 뭐였습니까? 정권의 신여고 사냥개고 애완견이고 부터 어떤 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들은 역사의 친른부역 세력으로 해서 친른부역 사전에 남을 거다. 저는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친일파 청사는 못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멸망한 이후에 친른바 척결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냐.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덕분에 검찰청은 개헌을 통해서 없어지고 형사소추청으로 급하강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스스로 자기 회사에 문을 닫는 짓거리다? 네. 권익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검찰의 기소라는 건 이게 최종 판단일 수 없잖아요. 법원이 대법원에서 방망이 두들긴 거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시 수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가 다시 기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정권도 절반 정도 됐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증거가 이야기하고 있고 여태까지 공범들의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결과도 나왔고 누가 봐도 엉뚱한 누가 봐도 잘못된 결정을 하는 까닭은 뭘까요? 대동의실 압박이겠죠. 저는 민정수석을 만들면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순간에 의해 검찰을 통한 권력 장악 그리고 퇴임 후에도 검찰 내의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서 깊이 개입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검찰 장악 유일하게 할 줄 알고 유일하게 관심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민정수석실을 만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 지검장을 임명하면서부터 중장기적인 플랜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중앙지검장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가 그대로 보장이 된다면 마지막 남은 검찰총장 임명이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때 검찰총장 하고 싶겠죠. 그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요. 지금은 통하지만 이를테면 내년에도 통할 거냐 후년에도 통할 거냐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 끝난 다음에도 통할 거냐 하면 전혀 다르잖아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전두환이 일회재단 만들고 국정자문의회의 의장돼서 노태우를 끝까지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한테도 뒤통수 맞는데 하물며 이재명 정권이 아닌 보수 정권이 들어온다고 한들 그냥 두겠습니까? 윤석열은 역사가 단죄되는 과정들을 모르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수준의 사람도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는 게 아니라 검찰도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끝나거나 중도 퇴진하거나 그래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자기 조직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고위층만 모르는 거죠. 고위층은 먹고 나가면 그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자리하고 나가면 그건 아니고 그만이고 대중들의 망각 속에서 나는 사라져버리고 로폼에 가서 숨어서 돈 잘 벌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밑에 있는 중화의직 검찰들이라든가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자기 조직을 해치는 굉장히 큰 하나의 악재가 되겠죠. 저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주변 분들이 주식하는 분들 보면 사실 주식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고 돈이 오가는 거니까 굉장히 긴장감도 높고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해서 김건희 씨가 또 그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돈을 왕창 벌었다면 그만큼 왕창 잃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식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주가 조작이라는 건 아주 간단한 범죄인 게 남의 돈을 강탈한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훔친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반 자본주의 범죄죠. 자본주의라는 것이 주식 회사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성립됐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징역형 천년 500년 이런 거 선거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에 절대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국민 여론도 상당히 나빠질 거고 아니 검찰에서 4년 6개월 동안 들고 있었던 거를 기소도 안 하고 이런저런 거짓말만 하다가 선거 끝나니까 딱 처리해버리고 선거 전날도 아니고 그렇죠? 선거 다음 날 처리해버리고 그러면 국민들은 특권 가자. 특권 가자고 하겠죠.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권을 막을 명분이 없어져버렸죠. 그러니까 특권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닙니까? 4표만이 아니라 이제 8표, 12표의 반란표도 생기지 않을까요? 뭐 그런 가능성을 한번 지켜봅니다. 다만 이 선택의 주체가 한동훈 대표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확신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어떤 요구들이 쏟아질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그게 직접 행동으로 나타날 거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여론이 높아지고 그러면 야당이 그 여론을 받아다가 다시 특검을 또 발의하고 또 의결하게 될 텐데 이때는 이탈표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뭐 지켜봐야 됩니까?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자꾸 국회의원 숫자의 이탈표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들에 대해서 그것만 쳐다보는 경향들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제가 조국당이나 민주당을 좀 비판을 했는데 플랜카드 걸어야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이제는 특검과 탄핵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플랜카드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대놓고 절도 강도와 같은 짓을 벌이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국가기관인 검찰이 인정해 준 것. 네. 와. 지금 야당은 전국에 이거 플랜카드 걸어야 돼요. 네. 주가 조작, 불기소, 콤마 이제는 특검과 탄핵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플랜카드 걸었으면 좋겠어요. 전국에다. 그런데 매번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도 윤석열 대통령 혼자 나와서 투표했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매번 쇼인 것 같아요. 여론이 좀 나빠지면 혼자 나오고 좀 잠잠해지면 둘이 나타나고 또 괜찮을 것 같다면 혼자 아포대교 올라가서 대통령 신용도 하고 이건 약간 국민적 모욕 아닌가요? 모욕이죠. 국민을 모욕하는 거죠. 검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검사가 범죄자들을 대할 때 범죄자들은 모욕 주잖아요. 그런 것과 저는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특권층으로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특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돼요. 월거벗은 인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는 알고 이른바 두더지처럼 때리면 숨었다가 안 때리면 튀어나오고 하는 이런 행태라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편적인 이성과 사회활동의 판단 기준을 갖추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벌거벗은 인겁니다. 또는 이문열 소설에 나왔던 필론의 돼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정말 모욕적인 건데 그게 아니라고 반론하기 어려운 게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렇죠? 반복적으로 그리고 나타나는 평가들도 그렇고요. 재보선 얘기 한마디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는 섬전한 겁니까? 선방한 겁니까? 만세죠. 만세입니까? 만세죠. 부산에서의 지역 언론들의 평가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이야기를 꺼낸 것이 전통적 보수층들을 결집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금정부서에서의 승리는 한동훈의 승리지 윤석열은 패배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지역의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사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의 바람이기도 한 거네요. 바람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는 금정에 한 번 갔다 두 번 갔다 여섯 번 갔다 이런 게 그러니까 공치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공을 들인다는 거고 또 성과가 나왔으니까 그럼 앞으로 행보는 조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신났죠. 선거에서도 나름 선전을 했죠. 그리고 김건희 이슈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가 터졌지 않습니까? 여기 자기 혼자 자유로워요. 모든 정치인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홍준표, 오세훈, 김종인, 이준석 다 자유롭지 못하는데 그러네요. 혼자 자유로워요. 자기는 선거 안 나왔으니까 신났어요. 신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신남을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신 차리고 윤석열, 김건희를 향한 쪽으로 화살을 돌리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럴까요? 그 마음은 윤석열, 김건희와 갈라졌다고 봅니다. 갈라졌다고 보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워낙 얄팍하고 또 쫄버이다 보니까 앞에 가서는 말을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언론 보고 정치하는 얄팍한 정치인들 말고 두꺼워반 영남 중진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원해지만 서병수 전 부산시장 이런 분들 김태호 양산 국회의원 이런 분들과 어깨에 걸면서 제대로 보수가 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원칙을 짚는다? 시민을 보고 간다? 보수 재건을 할 수 있죠. 재편 보수 재편은 뭡니까? 극우적 보수 그 다음에 권력형 이익주도 보수를 가장한 참칭 세력 윤석열이죠. 그런 사람을 몰아내고 보수 재구성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씨의 내일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명태균 씨요. 제법 언론을 아는 사람 같아요.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을 평가하세요? 박 교수님 입장에서? 약간 뭐 그냥 이름도 못 들어오면 듣보잡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캡처가 뭐 이천 개니 뭐 어쩌고 캡처를 떠나서 메시지 내는 거 보면 일단 김재원 아웃 장해찬는 덤비지도 못하고 김종인 아웃 그 정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홍준표도 판정표 한 거 아닙니까? 이분한테? 네. 그런 상황인 거고 오세훈은 두려워서 링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고 이준석은 갑자기 같은 편이 돼가지고 태그 매치하자고 하고 있고 이 정도면은 굉장한 선수죠. 그건 뭐예요? 그만큼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가요? 약점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벼랑 끝 전술이죠. 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내가 뭐 감옥 갈 수도 있어라는 그런 내려놓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난사질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의 메시지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감옥 가기 싫다. 그렇죠. 나 늦게 낳은 애가 있다. 걔가 아빠 감옥 가냐 물어본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렇죠. 나 감옥 보내면 다 같이 죽어버릴 거야. 이거죠. 그러면 검찰은 안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고 있죠. 선거법 관련해서 불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럼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사실은 이분이 정권이 흔들릴만한 것들이 있다면 밝혀주고 그리고 넘어가야 될 텐데 이것도 역시 그냥 묻히는 겁니까? 그냥 자기 방어용으로만 쓰고 한편으로 보면 이분 마음에 달려있는데 물 밑에서 각종 정파들은 이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른바 민주시민사회 진영들도 이분이 역사적 책망을 책무를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범죄 의혹자고 한편으로는 공익제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이분이 공익제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홍준표 시장이 갑자기 논의를 확 바꿔버리더라고요. 선거 때면 여론조사 이런 것도 문제고 브로커도 많이 끼니 앞으로 그런 거 잘 정돈해 가자 라는 건데 저는 약간 의아한 게 국민의힘도 오랫동안 공당으로서 자기 자리가 있었잖아요. 직권했을 때도 많았고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브로커라고 해도 좋고 여론조사 전문가라도 좋은데 이렇게 휘둘리나요? 구조가 이렇게 취약한가요? 본질은 긴 건이에요. 본질은 긴 건이와의 문제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사건으로 발화되느냐는 부분인데 자꾸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것은 곁다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짚어보면 국민의힘이 박근혜 탄핵 이후 보수 세력 자체가 무너진 것 같아요. 이른바 정통 보수 세력은 없어지고 보수를 참칭하는 기회주의 세력 권력을 쫓아다니는 불나방 같은 자들이 거기에 또리를 틀고 있으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들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보수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품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이제 대선 앞두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러면 제2의 명태균 같은 사람이 지역에서 이름을 얻었고 몇 명이 국회의원하고 알고 이런 사람이 중앙당에 딱 나타나서 이렇게 활약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는 구조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자면 택도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 사람을 왜 만나주겠습니까? 만나주지도 않는다? 만나주지도 않죠. 그럼 카톡도 주고받으려고 그런 일 없죠. 어떤 그냥 실무자선에서 만나죠. 그런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도 공당으로서 체계가 다 있잖아요. 연구소도 있고 없어요. 제가 보기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막 무너졌어요. 지금 저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그냥 보수를 참치 가는 불나방 같은 권력 추종자들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런 현실 자체는 사실 비극적인 거 아닙니까? 비극적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직권당이잖아요.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의 정당 엘리트 구조가 완전 붕괴됐어요. 원래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산업화 세력이라는 경제관료들 그리고 거기에 뒷돈되는 경제인들이 합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의미 있는 경제인들은 글로벌 경제가 재편되면서 정치권에 발을 안 지려놔요. 빠져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KDI라든가 고위경제관료들이 검찰이라든가 경찰 출신들의 이른바 야전에서 거친 일을 해본 사람들 협잡해본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다 뒷방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지금 뭡니까? 검찰, 경찰, 그다음에 동네토 여기에 모여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산업화 세력과 그리고 일부 YS계 사람들 보수적 민주화운동에 기회했던 사람들 싹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네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리고 실무자들도 원래 국민의힘이 실무자들이 좋아요. 그게 왜 좋냐 하면 옛날에 민정당 공채 이래가지고 당정 교환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연구직권 할 줄 알고 당직자가 됐다가 공무원 됐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실력 있는 친구들이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출세가 빨리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욕구가 있는 친구들이 정당 공채로 그런 친구들이 다 쫓겨났어요. 대표적으로 장성철 다 쫓겨나버린 거예요.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공채 출신 중에 국회의원 되는 모델도 별로 없다. 제도와 시스템을 이해하는 합리적 실무자들 보수적일 줄 알고 그런 사람들 다 쫓겨났어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당뇨 출신 중에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많이 됐죠. 많이 됐는데 민주당은 문제가 집권하면 당이 망해요. 집권하면 당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정부로 들어가고 당으로 돌아오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거나 없어져 버리니까 당이 약화되죠. 민주당도 집행력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내부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수준이에요. 형편없는 수준이나 국민의힘하고 비교할 수준은 아니에요. 국민의힘하고는 비교할 수준. 국민의힘은 아예 문 닫아야 될 수준인 거고 민주당은 역량이 과거보다 떨어졌다. 이 정도 수준인 거고. 그러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역할이 오늘의 사퇴를 빚게 됐다. 대통령이자 왕이시죠. 선거 과정에서도 그랬던 거고. 선거 본부장이었고 최갈량이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통할까요? 명태균 씨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여 보니까 윤석열은 장립무사라고 장애인 발언 아닙니다. 비하 발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표현이면 윤석열 대통령은 힘센 장립무사다.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럼 저기 김건희 씨는 뭐냐? 이 안전병이 주술사다. 눈을 감고 앞을 보지 못하는데 칼을 막 휘두르잖아요. 그럼 김건희 씨가 등 뒤에 타고 왼쪽으로 휘둘러 오른쪽으로 휘둘러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누구의 정부입니까? 김건희 정부인 거죠. 선거도 김건희가 했고 여기까지 출세시키는 것도 김건희가 출세시켰고 그러니까 김건희 대통령이고 그분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된다. 정직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찍은 국민도 많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를 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저는 지금 언론에서 김건희가 대통령 노릇한다는 단어 나오는 것 자체가 탄핵 상황이라고 봐요. 정치권이 놀고 있다고 봐요. 무슨 스모킹권을 찾아요. 스모킹권을 찾는 것은 법정에 가서 찾아야지. 정치인들은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탄핵을 해야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1번 윤석열, 2번 김건희 해서 지금 여론조사 한번 돌려봐요. 김건희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여론을 가지고 탄핵하는 겁니다. 정치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 나오는 게 탄핵 결정을 국회에서 하면 좋은데 국회에서는 소추만 할 뿐이고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탄핵의 정당성을 심판하는 것이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요. 탄핵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최종 심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재에서. 사실 이것 자처도 민주주의적 절차에 위반되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했는데 헌재라는 것은 법률적 심판을 해야 되는데 국가의 최고 권력이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결정하게 만들어놓은 제도 자체도 황당무기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국회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탄핵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면 탄핵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미 그런 임계점을 넘었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의 존재는 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존재는 지금 정권이 김건희 정권이라는 걸 정확히 보여준다. 네. 해법은 탄핵이다. 해법은 탄핵밖에 없죠. 김건희 선출을 한 적이 없잖아요.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노릇을 하고 왕노릇을 하고 왕정국가도 아닌데 그럼 당연히 쫓아내야죠.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탄핵, 피로 또는 탄핵에 대해서 국민적인 염려가 있다. 이런 의견을. 염려 안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탄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론조사 붙여보라니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건희인지 윤석열인지 여론조사 붙여보라니까요. 언론사들 여론조사 그거 좋아하잖아요. 한동훈 뻑하면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가 뭡니까? 여론조사 하면 국민 눈높이가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그렇게 했으면 국민이 불러내서 나왔다. 국민이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여론조사 해보니까 여론조사 잘 나오니까 자기 국민이 불렀다라고 그걸로 가지고 추론하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해야죠. 두 가지. 탄핵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통령은 김건희인가 윤석열인가. 지금 여론조사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김건희 명태균 라인이 이를테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을 했다거나 하면 이게 선거 자체가 무효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무효죠. 정치적 무효다. 대통령은 민영사상 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소추가 안 된다는 것은 수사는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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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그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라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돼도 저는 정치적도 무효다. 이거는 탄핵운동을 해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모멘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주체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야당 전체가 돼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나서야죠. 그럼 예전처럼 야당 전체와 시민사회, 노동계 이래가지고 연석회의라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해야죠. 한 100명, 200명, 300명이라도 모여서 결론 날 때까지 밤새서라도 야당이 주도해서 해야죠. 윤석열 정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가 국민들의 열망이 쏟아지는 자리가 하여튼 뭔가 수습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저는 야당이 제야 시민단체들 그리고 각종 다양한 한국사회 이익단체들을 모아가지고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빠뜨리는 분이 있습니다. 국회의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국회의장님 뭐 하시는 거야. 당장 적었으면 역대 국회의장 그분이 보수 정당에서 했던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정당에서 모아가지고 한번 들어보겠어요. 한번 이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장님은 국가의 어른이잖아요. 민주주의의 보름이다. 이렇게 국가가 가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모여서 의견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성명서라도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왜? 결국 탄핵을 정치적으로 최종 결정하는 것은 국회거든요.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감시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탄핵권이라는 것이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국회의장도 그거 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하게 지금 꿔다른 보리처럼 먼 산만 바라보고 계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보 위협이잖아요. 말이 계속 거칠어지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남쪽의 메시지는 굉장히 과장됐달까? 말이 앞선달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요. 북한 정권을 종말시켜버리겠다든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세세한 평가는 내릴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것도 해결하려면 두 가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 그리고 결국은 한국이 전시작정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 안보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은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입장 차이의 문제. 미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저는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 대사도 만나야 되고요. 기회가 된다면 미국도 가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억지력.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겠다는 말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황은 지금 좀 더 나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이 강조되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터지면 군사원전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다르다고 봅니다. 동북아에서의 안보레짐의 문제 그리고 적대적인 힘의 균형의 문제와 국지전을 도발할 수 있는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 간의 우발적인 긴장고조책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이걸 두 개 같이 섞어버리면 미국이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보레짐의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던 한미일 공동안보협력체계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한 정부가 치기어린 수준에서 하고 있는 도발에 대한 똑같은 대응 수준 이것을 막는 것이 저는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지. 레짐을 여기에 갖다 붙여버리면 미국을 움직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불안해한 국민들도 꽤 있고요. 그렇죠. 특히 아들을 군대 보냈다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 해법도 역시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야당이 역할을 하고 국회의장이 역할을 하고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 그 역할의 최종 초점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윤석열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아무것도 안 하면. 대통령이 없어지면 되는 거죠. 없어지면 되는 거죠. 이건 비극입니까? 희극입니까? 희비극이죠. 웃기는 상황이죠. 웃기는 상황. 코미디인데 그러나 민생을 보거나 안보를 보거나 정치를 보거나 하면 그건 비극이잖아요. 현실은. 저는 특정 정치 세력을 일찍 일찍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치 지도자로서 이런 일에 부역한 사람들은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정말 무릎 꿇고 역사의 재단 앞에 사죄해야 된다고 봐요. 윤석열 선거운동 했던 사람들. 저는 이주석 대표가 뻔뻔하게 TV에 나와서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양두구역에 있으면 양두구역에 관한 자신을 무릎 꿇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죠. 왜 안 합니까? 보수도 재편해야 되겠네요. 다시 태어나야 되겠네요. 다시 태어나야 되겠네요. 이게 하나의 재보선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는 숙제가 정확한 거고요. 하나의 검찰의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불기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가 엄연한 거고 그런 엄연한 숙제를 박진영 정치평론가, 우리 박진영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가 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쉬워지고 있어요. 그 단순히 지금 갑자기 이름 생각하는데 알렉산드 대왕이 매듭의 권력을 불듯이 단칼에 대통령 권력을 교체시켜버리면 다 끝납니다. 사실은 모든 하나하나의 표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으로 모아지고 있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또 우리 국민들의 숙제, 또 야당의 숙제로 남게 됐는데요. 박진영 교수님의 안내에 따라서 한번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38만 원. 무슨 경종 시? 추가의 페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공부해 주세요. 지금 하는 거예요.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점점 연구 비교해 보세요. 인터넷 비교 비교원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특성 언양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흐리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에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보험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